비치 나는 솔로 현지의 파격적인 헤어스타일 변심 나 궁금한 거 있어 뭔데요? 그전에는 노란색이었잖아 지금은 약간 그레이 색깔인데 앞이 그레이 색처럼 보여? 이게 그치, 당연하죠 볼래요? 온 세상이 노란색으로 보였어? 온 세상이 노란색으로 보였어 와우 이번 의상 딱 컨셉이 확실하죠? 이쪽은 파이어 이쪽은 아이스 유정의 의상의 포인트 뭐예요? 날개가 났어 사실은 저도 날개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지금 여기 붙여있거든요 아 붙어있는 거 원래는 떼어져 있었어요? 얘가 여기만 붙여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왔었는데 뮤비에 보시면 사람 위에 나 밀어내려 하는 게 있는데 빛나게 하죠 이걸 하면서 내가 이걸 쳐버렸어요 얼굴을 딱 쳐버렸어요 아 맞아 서로 위에 나 밀어 네 이렇게 나와요 저도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제 옷에 이런 줄 같은 게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춤출 때 얼굴 엄청 많이 쳤었어요 근데 저는 하필 그 장면이 뮤비에 나오더라고요 저 클로즈업인데 서로 위에 나 밀어 이렇게 있어요 어? 방금 표정 다시 한 번 시작 서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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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완전 닭똥집 같았어요 순간 팍 그거를 딱 한 번 그렸거든요 한 번인가 두 번 그렸거든요 네 아쉽지만 이건 안 쓰시겠지 했는데 딱 그게 나오더라고요 오우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군요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